복대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신성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3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하려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정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하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열다섯 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부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세해시기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베델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이사야 38장 말씀은 성경에 별명이 붙어 있는 몇 안 되는 기도 우리에게 사랑받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사야 38장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 또 응답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죽을 것이다,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여라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황도 되었을 것이고, 무너져 내리기도 했을 것이고 공포에 사라잡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하필 아수르 왕을 대면하게 되는 아수르 군대와 전쟁 벌이게 되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 벼락 같은 이야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보며 바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벽을 보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벽을 보고 기도했을까? 다른 거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이가 없을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분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지겠다 주님께 먼저 간구하겠다 그게 히스기야의 다짐이었고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살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닮도록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주님 내가 노력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한 공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로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끝까지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맡기며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음은 슬프지만 내가 죽게 되어서 마음은 슬프지만 그럼에도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5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결단 앞에 주님께 내 생명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결단 앞에 하나님이 15년을, 15회를 더 살 수 있도록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해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해시기에 바늘이 더 길어졌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상식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운명에 맡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운명을 거슬릴 수 없다 상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을 넘어서는 것, 좌절을 넘어서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 발목 잡혀있는 우리 인생을 넘어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이유는 그의 인생을 15회나 연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더욱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 것 그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가 더 삶으로 해서 유다, 성읍이 유다가 아수르 왕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여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고작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게 하나님이시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경험할 때 상식을 넘어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슨절기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베델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날마다 엎드려지고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